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 박중훈 은 전 직원이 다 모인다는 의미를 담은 다모임으로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 개최한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담당 신설 조정에 관해 해당 부서의 전 직원과 교육감 부교육감 탑 부서의 장학관 사무관도 참여하여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 받는 등 부서의 벽을 넘어 집단지성을 발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교정책국은 학교정책국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안 미래교육국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국별 현안 과제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다모임을 진행하였다. 우선 교육청 업무보고의 변화에서 시작된 소통문화는 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 공유와 함께 일하는 방식 근무 여건 개선으로 확대되었고 다모임의 정례와 부서의 벽을 넘어 교육청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까지 논의되었다. 도교육청은 업무 공유를 넘어 예산 편성과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8월의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다모임 2019년 주요 정책 평가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소통문화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에도 소통의 문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월요회의에서 박중훈 교육감은 오후 3시부터 30분간 부서 간 소통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는 등 소통문화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별 다모임에 참여한 주무관은 소통이 중심으로 한 다모임은 업무 공유를 넘어내 자신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해 소통을 통한 도교육청이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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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